You're my onl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to sky the way. 그래도 물어봐. 형 카드로 인신 써도 되냐? 인신 써도 되냐? 근데 진짜 많아요. 많은데 근데 혜찬이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혜찬이 있는데 분위기 다 좋아요. 좋아지고 싶으면 혜찬이 해야 돼요. 혜찬이 있어야 돼요. Jeff Awards 혜찬이 이거 멋있게 놔 prés. 하시는 거 하긴? 으악 배춘이 혜찬이네요 withstand. 혜찬! 혜찬이를 골랐는데 해찬이 그때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 해찬이가 노래 부르고 춤추면서 굉장히 까불까불하고 귀여운 그런 첫인상이 있기 때문에 기억이 납니다. 옆에서 웃음을 주고 행복을 줘서 고마워. 진짜 우리 팀의 빛나는 이해찬이 상상 됐으면 좋겠어. 해찬이 앞으로 같이 많이 놀아요. 뽀뽀해요. 해찬이 밖에 안 보여. 5살 이동혁, 5명 이동혁. 1, 2, 3, 5살 이동혁. 멋있게 빛나자의 해찬이가 됐으면 좋겠다. 해찬이가 이거 사고 싶다고 했거든요. 해찬, 왜냐면 동혁도 되게 좋아해요. 동혁 이거 이름이. 근데 해찬 이거 이름은 진짜 너무 잘 지웠어요. 밝은 뜻이요. 약간 태양? 그런 거 같은. 해찬이가 저한테 태양처럼 빛나요. 네, 맞아요. 지금처럼 영원히 나의 사랑스러운 재강, 김해찬이가 되겠습니다. I love you. I love you. 해찬이도 진짜 웃겨요. 해찬이도 진짜 웃겨요. 여기 지성아. 우리 둘이랑 우리 둘이랑 통합해요 빨리. 지성아. 지성아. 뭐요? 지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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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거면 천지 방송을 이렇게. 네. 네.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이게 뭐야? He has a beautiful voice He's a hilarious comedian 뭐 있을래? 맞아 지금 자유스토어 있을 것 같은데요? 대찬이가 형 복돈 먹을래요? 이러는 거 한식처럼 밥상을 쳐줬거든 근데 너무 약간 그게 JMT JMT다 JMT 이거다 먹어야 맛있어 은은한 코코넛 맛 아 크러쉬야? 음 해찬 아 우리 그룹에 있는 엔진이 아 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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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우리의 옆에 우리의 옆에 우리의 옆에 너는 여기가 너무 많아 해찬이도 웨이비랑은 어색하지 않을까 웨이비랑은 웨이비랑은 오 오 눈빛 지켜왔는데 지성이의 성장판? 해찬이의 그 꿀같은 성대? 여기 해찬이 있었으면 큰일 났다 해찬이 난리 났지 해찬이 난리 났지 해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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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이가 우리 벌써 자냐 해찬이가 자네 해찬이 나왔으니까 해찬이들한테 해찬이들한테 전화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인사해 스피커폰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처음부터 달라진다 해찬이 진짜 여기 놓고 여기 놓으면 잘했다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나는 유형님 손님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으니까 그리고 거기 라이브도 진짜 잘해 로봇처럼 진짜 매번 정확히 잘해 찰떡이야 진짜 그러니까 한 번만 해줘 말 번만 들어가게 오오오오 진짜 이거 진짜 이건 진짜 버튼이 강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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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든 걸 티내지 않고 그래도 우리 팀에 있어서 기분 좋게 항상 기분 좋게 활발하게 해줘서 너무 고맙고 또 항상 우리가 심심할 때 장란도 쳐주고 그래서 항상 그런 존재가 되어서 너무 고마웠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들도 함께 재밌게 달려가보자 해찬 더 알고 싶어요 회사 만날 때 너무 착해요 마이크 나오는 거 맞아? 한번 해볼게요 해찬 테일 하나 둘 셋 해찬!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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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 테일 하나 둘 셋 해찬! 해찬! 항상 형들이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우리의 영원한 막내로 남아있자 사랑한다 해찬 이 형은 내가 ever known as one of the funniest guys 정말 웃겨 우리 팀의 뮤직비디오로 정말 귀여워 네? 네? 해찬! 좋았다 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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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발 아프잖아 그 신발 한쪽만 신고 와 해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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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찬!